자 지금부터는 세입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. 기본 계약기간 2년에 원한다면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유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박연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. 앞으로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오는 12월 10일부터는 두 달 전까지 요구해야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. 만약 11월 11일이 계약 만료일인 세입자는 10월 11일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고 12월 11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만료일 두 달 전인 10월 11일까지는 연장의사를 밝혀야 합니다. 법 시행 전인 7월 30일을 기준으로 만약 집주인이 법 시행 하루 전인 어제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제3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고 계약기간도 남았다면 세입자는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 법 시행 전 계약갱신을 했더라도 5% 임대료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세입자가 계약 만료 기간을 1년 앞두고 집주인과 미리 연장 계약을 체결해 임대료까지 재계약했더라도 최초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5% 상한을 적용해 임대료를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.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는 원칙적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해야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. 다만 분쟁 발생을 대비해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 SBS CNBC 박연신입니다.